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 2번입니다. 암기 프린터 16번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개사로 하여금 업무하게 하는 경우 절대적 취소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기출 문제고 이건 암기해야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행정처분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 암기해야 됩니다. 2번이 답이고 15번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터 19번에 있는데요. 19번 암기 프린터 19번 이중검인 확인서 이게 6개월 3개월입니다. 이중 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기출 문제인데 이중 소속이니까 6개월 맞고요. 리얼은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보수초가 이게 금지 행위죠. 보수초가 금지 행위. 금지 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리얼은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6개월입니다. 틀렸고 미엄 쌍방대리도 금지 행위죠.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 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6개월입니다. 오른 것은 기역 디겟 두 개입니다. 이건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개별 기준은 시험에 3번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는 거 이거 순서대로 무궁구부터 하겠다 이 말이에요. 6개월 3개월 순서대로 암기는 해야 되니까 자격증지. 답 2번입니다. 15번 기출 문제입니다. 16번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3월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3월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이 틀렸네요. 휴업 폐업할 때 이미 등록증 반납했죠. 재개신고 변경신고 할 때는 첨부할 수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27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죠. 휴업 폐업은 등록증 원본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의 경우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 올해 신설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적시라는 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공인융계사법에서는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적시 반환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가 아니고 또 적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있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증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표현 공인융계사법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번 나옵니다. 16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인장 등록 틀린 것 답 1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13번에 있습니다. 39번에 13번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 없죠. 1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소공 개공은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되고 보조원은 인장 등록할 의무 없죠. 3번은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속 공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의 소속 공개사의 고용 신고하고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업 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죠. 5번에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7일 이내입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 문제입니다. 자 18번 벌칙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1번이 답이네요. 양벌 규정은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직원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 받고 직원은 벌 받지 않습니다. 양벌 규정은 소속 공개사가 가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태료는 적용되지 않고 행정형벌 진역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 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지 직원하고 똑같은 액수의 벌금형이 아니죠.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 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번 틀렸습니다. 가태료 질서 벌은 양벌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2번은 이중사무소 1년에 천만 원이고요. 3번 벌금과 가태료는 병과할 수 없다. 병과라는 말은 병행해서 부과한다. 두 개를 다 같이 동시에 부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병과 병행해서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위반 행위 하나 있는데 질역도 벌금도 받고 가태료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 맞고요. 5번 개업 공개사가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 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받는 경우에 이 법상 벌금의 선고를 받고 3년 경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 암기 프린트 22번 맨 밑에 별표에 있습니다. 22번 맨 밑에 별표. 즉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인데 이건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되고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만약에 직원 잘못으로 벌금 받은 게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면 경쟁업소에서 위장 취업해가지고 사장 망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소위 역선택이라고 하죠. 역선택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고요.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2번은 개인은 1억 원 이상입니다.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습니다. 3번 손해배상을 한 때는 30일이 아니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1번에 있습니다. 4번 지역 농협은 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됩니다. 천만 원 이상 암기 프린트 52번 맨 밑에 있습니다. 5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계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비록 중계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정답입니다. 20번입니다. 중계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교환계약은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계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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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계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교회의 매매를 포함한 둘리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동시에 일어났지만 매매에 대한 중계보수 한 번만 받는다. 임대차 액스입니다. 2번 3번은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외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죠.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다 0.9%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주택은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주택 외, 외라는 한 글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이 맞네요. 주택 외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1,000분의 9, 0.9% 쌍방 각각 맞죠. 쌍방 각각 4번이 맞습니다. 5번은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1,000분의 6, 매매가 1,000분의 7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1번 1번이 답이네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암기프린터 18번에 있죠. 부양 지역 자격 취소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기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액서. 자, 그 다음에 2번은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기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자격 정기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기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4번은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는데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나머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 다음에 자격 정 반납, 리반납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의사입니다. 자격 정 제교부도 교부한 시도의사죠. 제가 뿌린 자가 그들이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기 취소도 한다고요? 4번 틀렸습니다. 다만 청문,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반납은 7일 이내고 보고가 5일 이내죠? 보고가 5일 이내입니다. 자격 취소한 경우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제해야 되고 반납은 암기 프린터 39번에 3번, 4번, 5번 3개 있는데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 반납하죠?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에 답 3번이고요. 22번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기역은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하면 1년에 천만원 리언은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디것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산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강구를 방해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진영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게 소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그 다음에 리얼은 실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산물에 대한 표시 강구 그 다음에 미엄,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등 거래조건 등 중개산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쏘기는 표시 강구 리얼, 미엄 이 두개가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소위 부당한 표시 강구입니다.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미엄에 보면 가격을 쏘겨서 은폐 축소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럼 가격을 실제 1억 받아달라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올리겠어요? 1억보다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손님이 1억 받아달라 했어요? 낮게 올리겠죠 낮게. 왜냐하면 인터넷에 검색해. 다 우리 인터넷으로 검색하잖아요. 검색하면 최저가 11번가, 지마켓, 마켓클리 이 중에서 최저가에 연락하지 않아요? 저는 돈 아끼려고 최고 싼 데 연락하는데 어떤 분은 최고 비싼 데 한다고는 하던데 저는 최고 싼 데 연락하거든요. 비싸면 아예 연락도 안 해요. 똑같은 원룸이 있는데 월세 10만원 예를 들어서 40만원 받아달라고 하는데 10만원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20만원 그 전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20만원짜리 진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가니까 금방 나가고 없습니다. 진짜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거짓말로 속였으면 500만원 이야기가 드립니다. 왜 개혁 공개사한테 그렇게 속이냐 어차피 그냥 바른대로 올리지 하니까 그러면 아예 안 온다는 이야기에 다 싸게 그렇게 올려놓은 데만 가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오면 죄송합니다. 사실 다인데도 다 이리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질 수 없이 했는데 젊은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면 한 절반 정도는 포기하고 그냥 계약하고 가고 나머지 절반 욕하고 가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도 그 절반이라도 받으려고 이렇게 낮게 올린다고요. 미끼 매물을 올린다고요. 우리 백화점도 할인 상품 미끼 상품 옛날에 와이셔츠 이런 거 누워있는 거 많은 이만원 이런 거 많았어요. 요즘은 별로 없더라고 백화점에 누워있는 게 없더라고 별로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사러 왔다가 또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사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래서 미끼 상품을 올리는 거라고요. 리얼미엄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기 이상 기지 않으면 비업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인데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다고요. 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 3년에 3천만원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암기프린터 43번에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을 적지 않거나 인터넷 표시광고를 하면서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 형을 누락시키는 경우 인터넷 표시광고하면 중개산물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또 인터넷 표시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추가로 명시해야 된다. 암기프린터 25번 맨 밑에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이 8가지를 명시하려면 100만원 가태료다. 총청수, 사용성인, 사용검사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에 해당된다.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광고.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되니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22번에 답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1번에 이런 식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으로 체크하지 마십시오. 다 암기 못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사무소 설치기준, 등록기준 대통령령입니다. 사무소 이전 절차 국토부령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태료 개별기준 대통령령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제의 개별기준은 국토부령입니다. 그냥 답으로 체크하지 마시라고요. 대통령령 국토부령 나오면 1번 틀렸고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안됩니다. 분사무소라는 게 뭡니까? 나눌 분자. 즉 지사 지점입니다. 지사 지점은 법인만 회사만 둘 수 있다고요? 개인은 지사 지점, 분사무소 둘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다음에 3번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은 신고해도 안되고 허가받아도 안되고 인가받아도 안되고 절대로 안됩니다. 잠깐 설치하는 것은 된다. 다 안됩니다. 뜯다방 임시중개시설물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면 1년에 천만원. 4번이 맞습니다. 5번 직원을 몇 명 두어야 된다. 두면 안된다. 이런 말 없죠? 직원 두는 것은 지금은 자유입니다. 앞으로 문제인 정부 때는 이걸 규제하려고 했었어요. 왜? 보조원들, 자유증 없는 사람들 2층에다가 기획부동산 차려가지고 텔레마케팅 해가지고 땅 분필해가지고 분필하는 게 아니고 지분으로 그리하는 거 이런 거 피해가 많아가지고 이게 투기조장한다고 보고 규제를 하려고 했었어요. 즉 보조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장이 자격증 있고 소속 공개사 한 명 있으면 보조원은 두 명만 고용할 수 있다. 자격증 있는 사람 수만큼만 고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 10명도 되고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개인사무소라면 직원 한 명 정도 또는 두 명 정도 있는 중개업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개인사무소는. 한 명도 없는 사무소는 별로 바랍니다. 옛날에 직원이 있었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면담하러 가면. 면담하러 가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사장을 면담하면 돼요. 월급 안 받고 그냥 비율제로 고정급 안 받는다고 하면 어디든지 지적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사장을 면담해야 돼요. 여기 직원 있었습니까? 아니면 혼자 근무했습니까? 물어보고 이때까지 쭉 혼자 했다면 그건 별로 좋은 업소가 아니라고요. 성격 더러우면 직원이 못듯해요. 성격 더러운 것도 있고 또 월급 제때 안 주고 중개사무소도 월급 제때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5대5로 하자 해놓고는 5대5 나누는 게 자기 마음대로 나눠버린다고 전화비용 빼고 월세 빼고 다 빼버리면 직원이 따질 수 없잖아요.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근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중개업소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이거는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있는데 3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암기 프린트 16번 맨 밑에 보면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장금도 포함된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그래서 1번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3번 4번인데 답은 4번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6번에 보면 예치명의자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되어있죠. 개공은 신체보전 개공 개업공개사는 신체를 보전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고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는 있지만 기출문제입니다. 4번 매도인 명의 매수인 명의 제3자 명의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로 기출문제 이때까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언제까지 예치하냐 계약 승립할 때까지 예치한다면 X죠.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1번이 답이네요.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죠.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외국자 입증 가지고는 개업 못합니다. 1번이 맞고요. 2번 모든 개공 X 부칙개공은 다시 등록 안됩니다. 3번은 중개행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X고요. 4번 중개완성되기 전이라도 계약서 작성 교부할 의무 있다 했는데 중개완성되어야 합니다. 중개완성이 계약 승립입니다. 이 판례가 4번이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나온 기출문제인데 왜 이게 나왔냐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와가지고 이미 계약서까지 다 적어와가지고 이대로 좀 적어주세요.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아무 생각없이 10만원 받을 욕심으로 적어줬어요. 근데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은행에 대출해먹고 도망갔습니다.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등기사항장명서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중개완성해야 되고 중개완성하려면 설명 다 해야 되잖아요.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함부로 계약서 적어주지 말라는 이야기 본인 확인하고 적어주든지 해야 되겠죠. 5번은 우리 암기프린터 1번 요건 시험에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1번에 암기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거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때까지 8번 출제됐는데 최근 10년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답 1번이고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26번 주택임대차 신고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기역은 주택법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고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택법 X 니어는 이상 X 디귿도 이상 X 초과입니다. 초과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 초과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되죠 초과입니다. 초과 니어는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신고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미엄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고해야 됩니다. X입니다.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대상이죠 광역시 경기도 외의 군지역은 신고대상 아닙니다. 양평군은 경기도니까 신고해야 되고 강원도 횡성군은 신고 안해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비업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옷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고요 이영 이영 중요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이죠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주택임대차 신고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따로 받으러 갈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그러나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은 해야 됩니다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X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오른것 리얼 비업 시옷 이영 4개입니다 4개 해설을 받으셨죠 4개 해설 해설 제 발음이 부정확하면 해설 참고를 하시고요 26번에 2번입니다 자 27번 보겠습니다 27번 틀린 것은 했는데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부로 영어로 정한다 이런게 적혀서 나온다고요 답으로 하지 말라고 했죠 대통령 영어로 국토부로 영어로 나오면 등록기준 대통령 영어로 맞습니다 2번 지역농협 지역농협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입니까 천만원 이상입니까 등록기준 적용 안 하죠 얼마든 상관 없다고요 암기프린트 3번 맨 위에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 분사무소 책임자 공개사 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 안 된다 이걸 좀 더 어렵게 하려면 5천만원 이상 이게 더 어렵겠네요 5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상관없다 등록기준 적용 안 한다고요 특수법이니까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은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꼭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소유권 확보해도 되지만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자기 건물에서도 중개업소 할 수 있고 남의 건물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등록신청할 때 인장등록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인장등록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오로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죠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7 쉬었다가 28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